아이와이, 다이아, 연기자, CF스타, 다방면에 활약 중인 정체연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다. 2년 전 방송된 무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이름 석자를 알렸고, 아이와이와 다이아 멤버로 데뷔해 연예계에 첫발을 뗐다. 연기자로도 두각을 나타낸 그는 지난해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에 출연하며 호평을 받아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신인상 배우 부문상을 수상하는 쾌고를 거두었다. 데뷔 이후 쉴 틈 없이 활동해온 그는 시청률 40%를 찍은 KBS ETV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후속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캐스팅되며 2018년에도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밥 한 끼 합시다. 2018년도 첫 주인공은 만능엔터테이너 정체연이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그녀는 나즈막한 목소리로 기자를 반겼다. 정체연과의 밥 한 끼 합시다는 새해라는 의미를 더해 떡국 한 그릇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설에 먹는 떡국은 첨새병이라는 말에 더 먹고 싶지 않다며 호호 웃었다. 인터뷰일에 이어서 최근작이 다시 만난 세계였죠. 어떤 작품으로 남아있나요? 많은 깨달음과 많은 배움을 준 작품이에요. 출연 배우들과는 많이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낯가림이 있어서 서먹했어요. 다행히 동갑인 진구씨가 많이 다가와서 리딩을 도와주고 알려줬어요. 워낙 잘하는 친구고 경험도 많은 친구니까 잘 이끌어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어리바리하게 굴수도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도와줬어요. 고마웠죠. 여진구씨는 어떤 사람이던가요? 다들 촬영장에서 진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면 바르다, 의젓하다는 말이 떠올라요. 저랑 동갑인데도 되게 형 같아요. 맘깊고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얼마 전 차기작 캐스팅 소식이 들렸어요. 같이 살려야 왜 출연한다고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본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감독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에요? 장미희 선생님이 연기하는 미연의 20대 모습을 연기해요. 효섭의 첫사랑이죠. 급중 배경이 1980년대예요. 서로 좋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두 사람이 36년만에 다시 만나는 드라마인데 저는 회상씬에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80년대면 최연스가 태어나기 전인데 공감하게 잘 연기할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사랑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만 저희는 막 족지로 죽어봤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와이 멤버들과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그럼요. 언제나요. 멤버들이 다 같이 있는 문자방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 아이패드 사용자가 있어서 단체 문자방을 만들었죠.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한 번 시끄러울 땐 새벽까지 시끄러워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샵에 있다가 문자를 남겼는데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넌 안 자고 있었어란 얘기가 나오죠. 호호. 답장은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린 편이에요? 음. 소미가 좀 빨라요. 청하 언니도 빠른 편이고요. 제일 느린 건 소해요. 굉장히 느려요. 하하. 아이와이는 어떤 존재예요? 모이면 동창회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밖에서 자주 만날 때도 있고 영상통화도 걸면서 얘기도 종종해요. 현재 소속돼 있는 다이아는 채연스에게 어떤 팀이에요? 친정 식구 같은 느낌이죠. 가족처럼 편해요. 다이아 일부 멤버들이 더유닛에 나오고 있잖아요. 챙겨보나요? 사실 다 챙겨보진 못해요. 휴대폰 다시보기로 멤버들이 하는 것만 봐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은 뭔가 보는 맛이 안 나서요. 언제 한 번 집에서 TV로 몰아보기를 하고 싶어요. 멤버들에겐 오디션 프로그램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조언 같은 건 해줬어요? 멤버들이 초반엔 물어보길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줬는데 다들 한 번씩 경험하고 나니까 이젠 알아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작овые 인터뷰 dove